여기는 일단 영상을 찍어놓고 세입자분이 영상 올리는거 동의를 하면 그때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사진으로만 광고했던 2000에 40, 1000에 50, 3000에 35까지 되는 실립력 최강 아주 좋은 원룸입니다 크기도 지금 여기에 싱글이나 슈퍼 싱글 될 것 같구요 그거하고도 공간 요만큼 남고 방도 깔끔하고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요정도면 됐지 말아 화장실도 창문도 있고 좌우 왜요? 방금 안전 상태복 안전 감사합니다.